10월 12일에 권은빛씨의 미니 3집 리살리티. 이름이 어려워요. 리살리티가 발매가 됐고 타이틀곡 이름이 언더워터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가요계 이 시점에 6곡이나 들어가 있는 해제 앨범으로 돌아오셨습니다. 수많은 경쟁 끝에 언더워터가 선정됐는데 이 노래가 6곡 중에 타이틀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? 어 일단은 타이틀 후보곡이 3곡이 있었는데 그걸 다 녹음을 해보고 그중에 제일 어울리는 걸로 회사에서 골라주신 것 같아요. 은비씨도 언더워터가 그래도 타이틀곡으로는 제일 제격이다. 네 그래도 타이틀곡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은비씨가 원래 또 앨범할 때 작사 작곡도 좀 직접 하고 참여를 하는데 좀 그런 욕심 없었어요. 내가 작사 작곡 한 곡으로 좀 타이틀곡 하고 싶다. 그거는 좀 부담일 것 같아요. 아 은비씨 자체가 좀 부담일 것 같다. 네 그래서 항상 수록곡에는 이제 항상 한 곡씩 껴넣는데 타이틀로 하면 뭔가 저한테 너무 부담 아직은 부담일 것 같아서 도전은 아직까지 못해봤어요. 근데 나중에는 전국을 혼자서 작곡 작사 다 넣어가지고 해보고 싶긴 해요. 그러면은 그게 하이죠? 이번에 작사 작곡하게. 둘 다 작사 작곡 완벽하게. 노래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? 궁금해서. 노래는 이제 트랙에다가 이제 탑라인 쓰고 그리고 가사까지 붙이면 노래가 이제 완성되는데. 근데 오빠도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잘 쓰실 것 같아요. 저요? 네 그렇죠. 뭐 잘 쓸 것 같으면 부탁해 보셔서. 여기 CM송이나 뭐 로고송 같은 거 뭐 한 번.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. 아 그럼 잘 안 됐나 보다. 아니요. 오래 썼어요 제가 만든 걸로. 아 그래요?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. 아니 언더워터 무대에 대한 얘기도 우리 또 우리 지은 작가도 무대에 너무 좋다고. 물속에 있는 인어공주 같다. 포인트 안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. 은비 씨가 생각하는 언더워터 킬링 파트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. 짧게. 왜냐하면 형규 씨 같은 경우에는. 박형규 씨는 지난주여서 엄청난 그 또 가창력을 보여주고 가셨어요. 저도 사실 오르막길 부탁할 때는 조금 미안했어요. 아침에 이 새벽에 오르막길을. 야 은비 씨. 형규 씨가 그 음이탈 하나도 없이 부르고 갔는데. 킬링 파트 그래도 좀 쌩목이고. 그럼 해야죠. 새벽 6시 16분 지나고 있는 거 저희가 모두 감안하고. 이해해 주실 거예요. 네 살짝 들어보겠습니다. 본데기는 선생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. 에코는 어떻게 좀 넣어드려요? 있으면 좋죠. 조금 넣을까요? 네 살짝만 넣어주세요. 홀려가듯 내 목소린 어립스러워. 심해 속 밑바닥까지 끌어당겨. 원한대로 가질 테니 내게 맡겨. 너를 덮친 러브. I'm in underwater. Underwater. 오.